지난번에 밀키와 함께 스타필드 다이소를 소개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죠. 오늘 약속 지킵니다. 오늘은 밀키 출연이 좀 많을 예정입니다. 밀키의 인기가 저의 인기를 뛰어넘다 보니 개노무스키들이 먹는 관절약 광고가 밀키에게 들어왔습니다. 밀키 오늘 분량이 많은 관계로 마지막에 출연시키는 걸로 하고요. 야메주부 다이소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이소 제품은 괴짜 발명가들의 전시장 같죠. 뭐에 쓰는 물건인지 대체 알 수가 없어서 한참을 써서 연구해야 그 용도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괴짜 발명가의 첫 번째 물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이게 뭐하는 물건인지 모르시겠죠. 시리얼 같은 작은 과자를 먹을 때 과자 봉지에 이걸 끼워서 쉽게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만들었을 겁니다. 요 부분을 요렇게 묶으라고 하는데 일단 이 녀석을 끼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딸과 함께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데? 아 이거를 당기면... 어머! 아기게! 이게 이렇게 약한 일이야? 이거 만든 아저씨 지금쯤 후회하고 계신가요? 머릿속에서 구상했던 작품이랑 제품이 나왔을 때랑은 완전 다르다는 거. 이딴 거 잘 만들면 대박이지만 이렇게 만들면 욱쳐먹는데요. 이 거지같은 게... 야매주부 밤 늦은 시각에 이렇게 쓸쓸히 혼자 앉아서 그윽한 차 한잔 마시는 거 나름 행복입니다. 음... 아빠... 아 갑자기야... 라면 티백이랑 오뎅 티백이 다이소에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괴짜 발명가가 만든 작품 같은데요. 이딴 건 누가 먹나 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먹어봤고 아주 혼랑반했습니다. 무슨 맛이냐고요? 그냥 라면 국물 맛이고요. 오뎅 국물 맛 똑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덜 짠 맛? 맛으로 먹기보다는 아주 우짜고 먹는 맛입니다. 김밥 먹는데 딱히 국물이 없다면 라면 티나 오뎅 티나 괜찮습니다. 아 이거 은근 매력 있더라고요. 아빠... 왜 갑자기야? 어디서 라면 냄새가 난다 했더니... 그럴 거면 차라리 라면을 끓여드세요. 야매주부 다이소에서 아주 작은 카타카를 구매했는데요. 여기 써있기로는 휴대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휴대해서 뭐에 써먹을까요? 이거 가지고 댕기다가 누가 보면 틀림없이 쓰리꾼으로 오해봤습니다. 저는 택배 상자를 오픈할 때 쓰려고 구매를 했는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쓰고 나서 다시 쓰려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말이죠. 어느 구석에 숨어있는지 알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발명하나 했습니다. 광고용 자석 스티커를 이용해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쿠폰 스티커를 가위로 잘라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냉장고에 철썩 붙여줍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야매주부 요건 또 뭐하는 물건일까요? 제가 요런 신발 좋아하는데요. 매번 신을 때마다 신발끈을 풀었다 조였다 하는 게 번거로워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쉽게 벗고 신을 수 있는 신발끈을 샀습니다. 정말 이걸로 바꾸면 생각처럼 깔끔하고 이쁜지 그리고 신고 벗을 때 무리가 없는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걸 넣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격이 나빠져요. 딸이 하다가 착한 성질 나빠질까 봐 이미 성질 들어온 제가 해보기로 했는데요. 아주 어렵사리 어렵사리 아 저 죽으면 제 몸에서 살이 나올 겁니다. 어렵사리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 돼. 그래서 이쪽에서 잡아당겨줘야 쏙 들어가요. 요 상품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서 신축성이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 끼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막상 완성하고 나니까 엄청 편하고 좋네요. 스니커즈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 요 상품 추천드립니다. 요딴 색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쇼핑몰에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아니 매장에 들어가려면 왜 이따우 유모차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라고는 말하는데 매장 밖이나 매장 안이나 안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뭐 스타필드의 룰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키 큰 밀키가 여기 쭈그리고 앉아서 부끄러워하는 모습 참 안쓰럽습니다. 밀키가 한국에 온 지 이제 3년째 접어두는데요. 미국 생활 2년 한국 생활 2년 이제 5년째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오늘이 우리 개느님 생일날입니다. 사실 생일이라기보다 우리 둘째가 미국에서 밀키를 입양한 바로 그날입니다. 어떻게 입양됐는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예전 영상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갈색깔로 된 아주 예쁜 조그만 도베르만이었어. 그런데 딱 도착했는데 내가 원하던 그 강아지를 어떤 백인 할머니가 입양서를 쓰고 있는 거야. 사실 밀키는 둘째 주안이가 원했던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원하던 강아지 도베르만은 백인 할머니에게 뺏기고 포기를 할 때쯤에 이런 소리가 들려서 아우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그런데 얘가 있는 곳에 어? 나도 봤는데 이랬지 그런데 난 너무 그때 강아지가 너무 키우고 싶었어. 4년 전 그날이 오늘입니다. 밀키는 한국에 들어와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의 반려견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개누님이 평소 때 좋아하는 음식 모두 식탁에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왜 개누무스키라고 안하고 개누님이라고 하냐고요? 이젠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분이 광고 주인공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우리 밀키가 광고 모델이 됐어요. 관절에 좋은 사람용 초록잎 풍합인데요. 이번에는 강아지 버전으로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관절약이 나왔습니다. 이 광고를 수확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밀키는 오스트레일리언 캐틀덕으로 소모리개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소모리는커녕 소고기 얻어먹을 생각만 하는 놈이거든요. 지구 속에서 겨우 이런 장난감이나 가지고 노는 철딱선이 없는 등치만 봐도 동네 백수로 살기엔 좀 아까운 녀석입니다. 군대를 보내볼까도 고민해보고 피자배달 알바를 시켜볼까도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다보니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가늘어지는 것 같고 운동 좀 시켜보겠다고 빡세게 놀아주면 돌아와서는 발목에 무리가 있었는지 네 발을 모두 빨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시 조인트 에이드라는 관절에 도움을 주는 광고가 들어온 것이죠. 근데 무슨 이름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도대체 잘됐다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알아보고 먹여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애들이 먹어야 하나 봤더니 어? 우리 집 개놈 스키도 발 만지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아 개놈님 후기도 살펴봤습니다. 2주쯤이면 효과를 볼 수 있다네요. 하지만 저는 지난 두 달여를 먹여보고 한번 빡세게 뛰게 해봤습니다. 아마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저렇게 오랫동안 달리게 해봤는데요. 밀키를 전속력으로 달리게 하는 방법은 소를 몰게 하는 건데 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론으로 대신했습니다. 이날 처음 밀키의 전속력으로 달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드론이 오히려 밀키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빨리 달려서 매번 드론 밖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것이 뭐 관절에 좋다는 저약 때문인지 원래 뚱땡이 밀키가 저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발을 핥아먹지는 않더라구요. 물론 개피건 하셨는지 꾸벅꾸벅 졸기는 합디다. 제가 추천드려도 욕먹지 않을만한 제품인것 같구요. 또 한가지 믿음은 이걸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과 야매주부가 아직도 이 회사 제품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밀키가 먹는 노우씨조인트는 가격이 얼마냐 두 병에 두 병에 52,500원으로 25% 세일해 드리는 거구요. 세 병에는 30% 세일과 72,500원에 야매주부 구독자들께 오픈한다고 합니다. 곤약 트리시라고 그래가지고 곤약으로 만들었나봐. 요게 이제 간식입니다. 근데 12,000원짜리를 선물로 주시겠대요. 주워 그거 거기다 넣어줘.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냐구요. 더보기란 작은 V를 누르시고 푸른색 URL을 누르시면 바로 구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인복 왕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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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z집 왕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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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Teaching updating 긍가 왕달 왕달